네, 우리 대표님 너무 사랑하신 신풍제약입니다. 저도 참 좋아하게 됐어요, 덕분에. 선정 얘기 좀 들어볼게요. 신풍제약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. 사실 지난주에 제가 얼마 정도에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8만 9천 원 라인, 그때는 리스크 관리 가격을 8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또 올랐죠. 오늘 11만 원 기준으로 또 거의 또 한 20%, 30% 정도 주가가 오른 겁니다. 그러면 이 폭 자체가 매우 큽니다, 신풍제약은. 그래서 올라갈 때 좀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코로나가 여전히 심해지고 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백신 위탁 생산을 어디서 할 것인가? 그 부분도 굉장히 관건이죠.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.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료제 관련해서도 신풍제약이 국내 2호 피라맥스 치료제가 될 것인가?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주가가 조그마한 뉴스가 나옴에 따라도 주가 급등락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고. 그래서 이 시기, 지금 코로나가 저는 이번 지금 4월에서 5월이 어느 정도 코로나 환자 수가 피크를 찍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우리나라가 좀 안타깝게도 백신에 대한 보급률이 좀 없다 보니까 코로나가 좀 현재 심해지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가 정말로 심해지는 단계가 지금 현재 4월, 5월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. 그러면 관련주들이 움직이려면 지금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피라맥스가 국내 2상시험과 관련해서 마지막 임상시험 대상자 추적 관료를 관찰을 종료를 했습니다. 그다음에 조금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현재 피라맥스가 기존 말라리아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고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서 국내하고 해외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죠. 작년부터 필리핀 임상, 남아공 임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23일 날 대한약학회 학술 발표 일정 예정이 있어요. 그래서 셀리드 대웅 제약, 심풍 제약. 그래서 국내 제약사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현황을 발표한다고 합니다. 심풍 제약이 아무래도 재료가 지금 또 있는 상황이죠. 심풍 제약은 피라맥스가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사례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예정하고 있어요. 그건 뭔가 지금 뭔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심풍 제약은 실패 가능성이 나오면 떨어지고 기대감에서 올라가고 올해만 해도 시총이 4개월과 한 4주에서 6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? 심풍 제약이 정말로 큰 위기가 언제였었냐면 1차적으로 2월 10일권, 2월 달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한 거가 고점의 3분의 1 떨어지고 절반 정도 회복을 못한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번 2차 위기는 4월 달에 있었지만 이 위기를 쌍바닥이라고 한다면 쌍바닥을 벗어나면서 거래량이 나오는 게 쌍바닥입니다. 주가가 무조건 같은 자리에 두 번 오는 게 쌍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여전히 고점에서 외국인이 1조 이상 베팅한 물량이 그대로 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에 대한 큰 이탈도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.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의 축, 오늘도 사실 먼저 들어올려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주가 한 번 오르고 다시 떨어지는 것보다는 연타석으로 이렇게 올라주면서 한 9만 7천 원 라인을 크게 거래량 동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수급 주체가 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 양매수로 전환했죠.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지난달 윗고리를 확실하게 월차트로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달에 아무래도 심풍제약이 정말로 치료제로 승인되는 것도 중요한데 기대감의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임상 이상에 대한 이런 어느 정도 발표, 지금부터 한 달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기대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심풍제약이 도달이 돼야 되는 가격은 13에서 15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목표를 하되 이번에 리스크 관리 가격을 조금 잡아주신다면 9만 원 정도를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9만 7천 원이지만 이 구간이 이탈되면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거든요. 그래서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9만 원 정도를 큰 추세로 한 만 원 정도 올리면 되겠습니다.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